스트레이키즈 인생 앨범 안녕하세요 름초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이키즈 인생 앨범으로 바인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준비해 줍니다 시작하기 전 내용물을 빼줍니다 칼을 사용해 앨범 안에 있는 박스를 제거해 줄게요 뜯겨진 오른쪽 면을 앨범 안에 있는 사진으로 커버해 줄게요 그 다음 바인더를 고정시킬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망치와 타공펀치를 사용해 바인더 구멍을 뚫어 줄게요 받침쇠에 바인더 리벳을 올리고 바인더를 꽂아줍니다 망치로 고정용 TR펀치를 두드리면서 고정해 주세요 저는 앞면에 폴라로이드를 넣을 수 있게 포켓을 붙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속지를 넣어주면 짠 완성! 맨 앞쪽 표지로 필릭스 사진을 넣어주었어요 안에 속지는 자신의 취향대로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최애 앨범으로 바인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요?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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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